아! 아! 죄송해요. 진출제고 맨날 궁금해. 친구가 오신 것 같은데 여긴 이렇게 소가스럽게 할 공간이 아닙니다. 새해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프랭킷 프렌즈입니다. 오늘은 평범한 옷과 평범하지 않은 옷을 입었을 때 백화점 직원분들의 반응을 살펴보는 실험을 해볼 건데요.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러분, 지금 사이즈가 이제 3일이 6일이요. 이제 뭐야? 강의들 힘이 있는데 하나씩 해야겠다. 하나씩 해야겠다. 하나씩 해야겠다. 하나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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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여기로 봐주세요. 아, 네. 일단은 지금 10초예요. 네. 아, 그럼 직접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하나씩. 하나씩. 네, 제가 옷을 갈아입고 와봤는데요. 한 번 다시 반응을 살피러 가볼까요? 한 번 다시 반응을 살피러 가볼까요? 네. 네. 다 스트랩 있는 제품. 네. 한번 봐주세요. 네. 이거는 가격이 어떻게 돼요? 네. 네. 색상은 이렇게 두 가지? 아, 세 가지. 응.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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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옷이랑 지금 잘 어울릴만한 아우터 있을까요? 어떤 스타일로 가지고 있는지 이걸로 좀 균형이 잘 나갈 것 같은데 이거 입어봐도 될까요? 네 리듬이나 라지 입으면 될 것 같아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제 옷이랑 좀 괜찮은 것 같나요? 오빠, 저게 뭐 색깔이 싶어서 희정 옷 입은 건 어때요? 아, 네 태큐냥 아, 네, 그러세요? 응 태큐냥 아, 네